어딨어? 도트입니다! 피크민 죽어줘! 피크민 죽어줘! 죽어라! 나이스! 잡았다! 안돼! 나 쏘지마! 오케이 제발! 나이스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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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! 이번에는요 퀘이크 크래프트 하이픽셀 서버에 있는 총 게임이죠 제가 좀 잘하는건데요 한번 시청자분들과 즐겨보도록 할게요 자 8초 남았네요 갑니다 고싱! 이 사람 푸운데 스킨이 너무... 잔인하지않아요? 죽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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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이스! 시작! 우클릭을 하면 총 쏴져요 나 분명히 선인장 머리 샀던거 같은데 안되네 사람들 죽이러 갑니다 어디들 계시나 여기 계신거 같은데 여깄는데 여깄는데 안녕하세요! 나 누구한테 죽었어 안녕하세요! 아 뭐야 안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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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도라스 도라스를 보여줘 여섯명 죽였어 누가 어 뭐야? 어 저분 뭐야? 저분 왜이렇게 잘해? 대박대박 참 뜰 아니여! 안녕하세요 나이스 한명 더 죽이구요 여기여기여기 저분 8명 그리고 제가 2등이에요 3점인데요 저분 진짜 잘한다 아아 뭐야 어 뭐야? 오 나 계속 뭔가 뒤통수 맞고 죽어 가능속도 0.1인가? 우와 진짜 잘한다 오 나이스 죽였구요 더블킬한거같아 더블킬했어요 4점 야 저분 13점이야! 뭐야? 몰라 뭐야? 나 0점인데? 신인가? 아우 대박 캐저리다 야 이분 뭐야? 우와 진짜 잘해 안녕하세요 아 죽였다 동시 사망 우와 야 우리 막 5킬이라고 했는데 저분 혼자 17킬이야 안녕하세요 뭐야 안싸줘 어 뭐야 렉인가? 어 어 뭐야 뭐야 어 어 렉이다 아 렉이야 안돼 아이 저런 엄청난 고수를 만날줄 잠뜨리다 어디어디 야 아 안죽어 어디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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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녕하세요 아 죽었다 야 오늘 안되네 이거 어? 예 어디덜 여기 있구나 뿌아님 안녕하세요 어 있자? 야 그래도 오 10킬 있네 10킬 야 개다리다 야 개다리다 야 야 하하하 어딨지 어딨지 야 이거 25킬하면 끝날텐데 저분 끝날거 같은데 야 토우 잠뜨리다 잠뜨리 안녕 뿌아님이다 뿌아님 죽이구요 아 죽었다 여기 어우 야 우와 저분한테도 죽었어 우와 쩔어 진짜 2킬하면 끝지 우와 저분 그냥 우와 어 끝났는데 야 야 쾌가 크래프트 초고수를 만났네요 우와 쩐다 와 엄청 잘하신다 나 0킬할때 25킬했어 쟤야 너 0킬이야? 야 뿌아님도 4킬은 했다 아이 잠뜰 뭐 서든좀 한다더만 뭐 아니네 이거랑 서든이랑 같냐 아이 그래도 뭐 반응속도면 비슷한거지 뭐 야 진짜 잘하네요 한판만 더 할까요? 어 비크민 났네 비크민 났네 야 들어왔다 어 들어왔다 야 계절아 계절아 예예예 왜 말 안하고 있어 어휴 귀찮아가지고 귀찮아가지고 서버풀 귀찮대요 자 두번째판 한번 진행해볼게요 아까 그 고수분 있나? 없으신것 같아요 아 있는것 같은데 CH 저분 아니야? 아 어 이분이 아 야 여기 CLA 저거 저분 클라우디오스 오 저분인거 같애 클라우디오스 오 야 저분 진짜 잘하던데? 이번판도 발리는거 아니야 이거? 아니요 이번판에 제가 있다는거 아 너때문에 더 발릴거 같아 니가 죽어줘서 뭐라구요 아닌가? 어 어 있자 오 안녕하세요 아 저거 가셨다 요거 밟으면 아따 밀민옥마다 왔다고 누가 더블킬 어 뭐야 야 야 저거 브레이크님이 또 이번에는 선두를 달리고 계시네 사람 잡아야되는데 어디있지? 오케이 오케이 나이스 아 죽었다 아 저 2킬 2킬 어 뭐야 왜 안싸져 뭐야 렉이다 렉이다 어 나이스 잡았구요 어 안녕하세요 나이스 잡은거 같애 어 안녕하세요 계절이다 계절 잡구 어 컨트롤 플랫화동 어 어 어 안녕하세요 나이스 잡았구요 아 계절 나 1등 나 1등 나 1등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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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비크민이다 비크민 나이스 비크민 잡구 여기 토스트님 토스트님 안돼 안돼 아아 죽었다 안돼 안돼 빨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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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리스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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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렉걸려 렉걸려 렉걸렸어 뭐야 렉 서버 렉이야 안돼 안돼요 지금 1초가 급하다고요 한명이라도 더 잡아야되는데 지금 나이스 이븐 잡았구 잡았구 아 못잡았다 9킬 9킬 계절이다 아 아깝다 오케이 컨트롤 플리 가동 컨트롤 가동 빨리빨리 가야되 와 대박 와 뽀 3등이야 여기서 토스트님 안녕하세요 나이스 계절 계절 잡구 아 죽었다 11킬 아직까지 1등 아직까지 1등 빨빨리 가야되 사람들이 있는대로 가야되 그래도 3등이다 안녕하세요 계절이다 아 죽었다 야 토스트님 9킬 저 12킬 제발 제발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나이스 저분이 아까 이겼던 분이죠 나이스 더블킬 오케이 트리플킬 나이스 나이스 아 못잡았다 14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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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지금 14킬 14킬 오 1 2등이야 2킬 야 뿐이 잘하네 아 아 죽었다 아 반응 2쪽이 늦었다 아 리스폰 이 사람 무적인가 어 계절아 계절아 어디가 나이스 죽였다 계절이 죽이구여 1점 먹고 15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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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10명만 더 죽이면 되요 10명만 더 나이스 아 이거 뭐야 어딨어 피크민 죽어줘 피크민 죽어줘 피크민 죽어줘 죽어라 나이스 잡았다 여기 누구야 어 어 어 어떻게 알았지 어떻게 알았지 어떻게 알았지 야야야 잠깐만 다 잡혔어 저 15킬이야 15킬 어 오케이 잡았나 아 내가 못잡았다 어 어떻게 토스트님 1등 됐어 오케이 토스트님 잡았어 내가 잡았어 여기 빨리빨리 가야돼 빨리빨리 야 이거 진짜 피말리네 어허 대박 막상 막하야 막상 막하야 토스트님 나 얍 안 돼 나 나 쏘지마 얍 어어 오케이 제발 나이스 나이스 토스트님 아아 죽었다 아 20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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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5명만 나이스 한 명 잡고 야 토스트님 잡았어 잘했어 다 어딨어 다 어딨어 빨리빨리 빨리 만나야되는데 아아 죽었다 안 돼 안 돼 빨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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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사람들이 있는대로 가야돼 어허 여기 있다 어 잡았고 자 못잡았나 아 내가 못잡았나 아 21킬 21킬 4명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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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남았다 제발 어 누구야 누구 나 쏴 나이스 잡았다 한 명 잡았어요 한 명 잡았어요 22킬 토스트님 잡은거 같애 어 어딨어 다들 어딨지 어 어디계시지 제발 일로오세요 여기다 여기다 이쪽으로 여기 아닌가 만남의 광장 토스트님 아 못잡았다 아 23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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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잡았어 잡았어 2명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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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2명만 잡은데요 제발 제발 2명 어디계시지 어디지 어디지 어 어 아 못찍었다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 어 2등이야 안 돼 2명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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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대박 여기 여기 어 뭐야 아 여기 잡았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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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1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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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대표님 아까 그 초고수라는 분 막 따라오고 있음 어 그러니까 저기 1킬 아 아 죽었다 우와 제발 죽으세요 아 안 돼 안 돼 아 아 아 죽었다 빨리 빨리 아무리 아무리 한 명 한 명 한 명 야 사람이 안 보여 어디서 어디서 사람이 안 보여 어디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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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저기 저 있다 초고수 초고수다 초고수 아아 찾았다 어허허허허허허허허허헫 와 이거 진짜 명경기다 진짜 명경기다 와 대박이다 MC 넥슨님 죽일 수 있었는데 못죽였어 와 짱잼있는데 근데 와 졌지만 짱잼있네요 이길 수 있었는데 다잡혔어 따라잡혔어 아깝다 자 시청해주신 여러분들 너무너무 고맙구요 퀘이크 크래프트였어요 자 그럼 이만 뿅 으 으 으 으 으